정부가 수련병원 현장 점검을 통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는 5일부터 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을 통해 수련병원 50곳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보가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장 확인 전 복귀가 이루어질 경우 정상참작이 가능하다고 밝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본은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던 지난달 29일 오전 기준으로 전공의 8,900여 명이 근무지를 이탈했고 7,800여 명에 대해 불이행 확인서를 받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는 만큼 복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기상캐스터